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현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엠스톤 전용 마이크 입니다. 저쪽에 지금 현재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구요.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만든 이제 여기 이제 스피커로 이제 아이 그 이어폰이죠. 이어폰 출력으로 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구요. 요걸 눌러서 말을 하는 예 그런 개념이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그 원격지에 있는 현장으로 이제 사이렌 경고방송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. 이건 뭐 여러가지 녹음을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구요. 그 다음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그 김영민 팀장이 비상벨을 지금 누를 겁니다. 자 저렇게 누르면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비상벨이 끊기게 되고 무슨 일이십니까?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김영민 팀장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? 안녕하세요 김영민 팀장입니다. 오케이 이렇게 이어폰으로 말이 되게 됩니다. 좀 더 디자인 좀 다듬어서 usb 로 이제 우리가 cms 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구요. 디자인 좀 다듬어서 우리가 뒷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앞쪽에 뭐 좀 디자인 좀 다듬어서 우리가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빨리 출시 할 테니까요.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.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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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alpha et tiger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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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